안녕하세요. 저는 딱비의 23살 래퍼 GK라고 합니다. 저는 밥 먹을 때 남들 몰래 벨트를 입었습니다. 사랑해요. 들려요? 끌어야 돼요? 아 저 안돼요. 이거 왜 이제는 식당이 끝이죠? 그렇지 않아? 비니가 아니고 살아야 돼요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저도 비니를 샀어요. 비니 지금 그렇게 마음에 들었습니다. 다 같이 한번 그냥 블랙 사건으로 어떻게 쉬워. 너무 잘하시는데 지금 웃음이 좋으시네요.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데요. 하하하하 하하하 얘도 자기 하고 있는 거 같네. 오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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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났어요 신났어 맞다 와 좋아 I feel it still